1. 인간의 인간 2. 인간의 인간 3. 인간의 인간 3. 인간의 인간 3. 인간의 인간 3. 인간의 인간 아.. 인간이 좀 맞을까? 인간 좀 죽으면 안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다가가서.. 맞춰야 되겠다 어? 반사격인가요? 큰일났다! 오오오오오 죽는줄 알았어 일부러 좀 맞춰서 명중률 좀 올릴게요 아.. 솔로그룹 조준다 없어 얘는? 셰트.. 다임.. 까댐 아이씨.. 스나이퍼 너만 믿는다 헤드샷 아니면 차다리 무력화? 무력화 무력화 무기 못써게 그렇지 빛나간거에요? 와 90 몇%인데? 너무한거 아니야? 75% 75% 아.. 다 데미지 밖에 안 들어가 꼼짝 없는데 이거? 파쇠 로켓 파쇠 로켓 파쇠 로켓은 이렇게 쏘면? 어? 아버님 데미지인데 인간 뒤로 못써.. 아휴 씨.. 미쳐버리겠네.. 79% 쏴야지 뭐 10 데미지.. 아.. 이거 씨.. 총알 없지.. 아 큰일났다 아.. 한번만 살려주세요 한번만.. 안 죽었죠? 다행이다 1병 하나.. 치명사항 아.. 저 1병 도움이 안됐어 3톤 남았어 문제는 총알이 없다 지금 오우 야.. 지금 폭발 총알 스나이퍼 뒤에 스나이퍼 어.. 얘도.. 얘도 없어 총알이? 큰일났는데? 런앤건 샷건으로 어차피 코앞이니까 런앤건 목숨 걸고 때린다 진짜 목숨 걸고 때린다 진짜 하나 구했고 샷건으로 속사 너만 믿는다 굿굿굿 한번더 뻥씨 굿굿굿 나이스 어? 끄식끄 아니야? 치료해야겠는데 소생 다행히도 내가 안죽어서 다행이다 치료하는 애가 안죽었어요 다행히 세상자 병계 한마리 있나보다 저쪽에 아! 좀비 하나에요 아씨 더럽게 안맞네 중앙도병에 아 이래서 저랩들은 안돼 좀비는 내리니까 상관없는데 저랩이라 도움이 안되네 아씨 아씨 또있어? 스나이퍼 헤드샷 한방에 죽여라 제발 굿샷 저 여기 숨고 재장정 이쪽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치료 한번 해주고 살아있는 애가 9명이에요 경계 스나이퍼 경계 재장전 렛츠 두디에스 그나마 얘는 실드 아니었으면 죽었다 캐러페이스 아마 안쓰면 죽었네요 그쵸? 아씨 뒤에서 자꾸 만들고 있는데 제조하고 있는데 좀비가 올라가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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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보여 네 67 ijn 영국 자 보건내려 아 층 에 Shane 게시 And 오 금 여기 불 붙었는데 설마 터지진 않겠지? 아 여기 시야가 시야가 안 좋냐 시야가 좋지 않은데 안보여 없어 없어 어딨지? 여기 뒤에 어딘가? 천천히 갑시다 어차피 안보여요? 저기 안보여요 뭐야 솔직히 이쪽 이쪽 골목 이런 곳에서 갑자기 나타날까봐 그렇지 여기 뒤에 있긴 하네 자꾸만 좀비 한마디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날라내긴 애들 별로 안쎄 픽이 별로 없어요 픽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95% 명중률 얘들은 껌이지 에 드론이 에 플러터 플러터 퍼저비들 플러터는 뭐 스나이퍼 안보이는게 좀 그렇네 아 이게 안보여 미사일 로켓 아 아 음 런앤건 잠깐만 런앤건을 쓰면 안보일라나 런앤건 쓰면은 몇가지는 올 수 있는데 런앤건 쓰면 런앤건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잡아야긴 잡아야 되는데 여기 안보이네 괜찮아 어쩌면 나올테니까 경계하면 나오겠지 뭐 스나이퍼 위치 저기 저기 딱 안보이는 가게에 숨어가지고 아 나갔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이스 샷 인간 옆에 사람도 잡았나? 오케이 오케이 18명 중에 10명 구했습니다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영국 위성이 영국에서 가동 치명상 입었을텐데 어 13일짜리야 1킬하고 1병 힘들다 에브르파기 힘드네 자 저역병 무화지경 저격총으로 측면을 노출중이거나 엄폐중이 아닌 무화지경 행동 횟수 소비하지 않습니다 더블탭 더블탭으로 하자 더블탭 무화지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돌격병 어 충격 무효 치명타 명중 무효 킬러본능 런앤거 활성화하면 남의툰 동안 치명타 데미지가 50% 증가합니다 예 킬러본능 킬러본능 좋다 극딜 극딜 드론 헤브 가능하고 드론 처음 봤나봐요 처음 잡았나봐요 자 그리고 아프리 브라질에서 테러 공격 저지함으로써 패닉 레벨 감소 전역 감소 상황을 좀 볼까 음 이쪽 많이 감소 다 1단계고 이쪽도 중국만 조금 위성 올리면 감소감소 러시아도 해면되고 오케이 자 위성으로 1번에 위성 한번 띄울게요 어 어 외계인의 납치활동이 보고되었습니다 아 광저우랑 퀼런 후쿠오카인데 난이도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돈 들고 매우 어려움 패닉 레벨도 있으니까 중국에 갑시다 중국 가구요 매우 어려움이니까 쓰읍 저 뼈나 빼고 중화기 병식으로 일병이라 좀 그렇긴 한데 잠깐만 1병 밖에 없나 어쩔 수 없네 얘 중화기 병으로 퓨럴필스 한번 달고 중화기 스커프 하나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쉬운 난이도는 돌격병 2개로 가서 포획하는 걸로 가고 좀 어려운 난이도는 그냥 중화기 병 2명으로 가겠습니다 공격시작 여기엔 납치가 진행됩니다 도심지죠 도심지 app 유통 육화물질이 있나 납치 아 있네 어디 보자 뭐 지형은 그렇게 나쁜지형은 아니네요 자 여기 완전 엄폐로 어 없어 요정도? 천천히 가지 뭐 스나이퍼 하나 숨겨놓고 중화기병 이쪽으로 네 중화기병 하나는 이쪽 그리고 나머지 다 경계가죠 천천히 가면 돼요 항상 급한 거 없이 오케이 60% 좌측에 있다는 표지 들어갔고 완전 엄폐인데 여기 살짝 여기 차 앞에서 어 보인다 그럴 줄 알았어 뮤톤들 뮤톤들 나머지한테 각이 나오나 안 보이는데 중화기의 로켓 어 데미지는 들어가요 이런식으로 90%에 왼쪽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쏴보자 굿샷 와우 와 차 뒤로 다 들어갔어 차 조심해 나도 맞았어 폭파하는 바람에 오 젠장 잠깐만 너무 너무 맞았는데 빠져야겠다 이쪽으로 아니 차를 다 폭파시켜서 들어갔어 와 대박 경계 이야 깜짝이야 이쪽으로 돌아서 경계 어쩐지 맞을 것 같더라 물렌지 좋은데요? 여기 싹 지나갔네 잠깐만 치료 한번 치료 한번 하고 가겠다 아 지금 치유병 모자른데 싸 치료네 여기 다 어차피 불탔으니까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스나이퍼도 살짝 가고 중화기병 자리잡고 이쪽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스나이퍼 뒤에 있는 걸 여기 돌진합시다 나머지 하나에 경계 걸고 혹시 모르니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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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는 두 마리였죠 세 마리였나 자 여기 안에도 있답니다 이제 완원패 여기 완원패 여기 완원패 여기 없고 육아물찜 보이고 차 뒤로 열면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열고 스나이퍼 이쪽에 두개 놓고 두개 놓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스나이퍼를 위로 옮기고 전복하고 전복하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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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퍼를 열고 열어보고 있겠지 어 없어 스나이퍼를 이쪽으로 터졌어 나이스 샷 굿굿굿 신의 한순데 잠깐만 스나이퍼 하나는 보이지 오케이 헤드샷 아 딕디달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잡아야지 그래도 잡아야죠 뒷놈이 센놈이라 뒷놈이 센놈인데 차단이 러낸거 쓰고 속쌉 러낸거 쓰고 근처점 전문가도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서 미래인 반상도 피해주고 경계 윗나갔고요 어 뒤에 맞는거 아니야? 너무 무심물물물물물리 속쌉 극딜 넣어야죠 극딜 갑니다 극딜 갑니다 한 방 더 아 피 피 얼마 안 남았어 잠깐만 뒤로 가지고 보이지는 않는데 연막탄 한 번 뿌려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뒤에서 싸웠자 안 맞으니까 아 여기 중화기병 아깝다 이쪽으로 가지 말걸 여기는 그냥 안전하게 러켓으로 안전하게 러켓으로 내 속살아 이게 각이 애매하게 나오는데 그냥 달려가서 잡아야겠는데 달려가서 서서 그냥 잡을게요 이건 어쩔 수 없네 각이 안나와 영준이 69 맞길 바랄 수 밖에 없어 기도 망했네 아 아 큰일 났는데 경계 연막탄의 위력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연막탄이니까 움직여서 발사신경 맞게 팔뎀 아 죽진 않았는데 죽을 뻔 아 이게 안맞나 67이 아 죽어라 지금 와 너무 많은데 살았어 살았어 지옥이나 가라 와 피 딕이 많죠 우선 나와 와 거기 지옥이야 연막탄 때문에 좀 덜 맞은 걸 수도 재장전 힐을 해야겠어요 바쁘네 바쁘 4치유 경계 스나이퍼 하나 있는 거는 빠르게 이쪽으로 돌진 거기 서비스 필요 없으니까 로봇 있나보다 로봇 같은게 있나보다 로봇 소리가 나는데 쿵쿵하고 잠깐만 너무 달려가지는 않을게요 너무 달려가진 않고 천천히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겠어 잠깐 힐 한 번 더 할까 스나이퍼 우선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 힐 한 번 더 하자 여기 힐 한 번 더 하자 만피 아쉬운 건 만피 됐다고 저기 부상이 안 입는 게 아니라 좀 아깝죠 만피 됐으면 부상 안 입는 걸로 그냥 바뀌어졌으면 좋을텐데 난이도 너무 쉬우려나 뭐 재생전 한번 합시다 재생전 한번 합시다 지금 조금 상황은 안 좋다 지금 중화 저기 일병이라 새로운 내가 일병이라 중화기병이 그렇게 미사일도 많이 없고 좋진 않은데 로봇 소리가 나 어디서 자 그러면은 너너낸 건 아직 있고 살짝만 볼까 아 살짝 살짝 보였는데 살짝 봤어 괜찮아요 은신하는 애들이니까 나부지 않아 이건 오히려 이득이죠 다른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날 뻔했는데 경계 살짝 앞으로 천천히 가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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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은신한 두 놈 온다 온다 위장 깨졌어 어 문들이 열렸어 누가 봐도 오고 있어 어 여기까지 열렸어 누가 봐도 왔어 지금 코앞에 잠깐만 한번 경계 때리고 가야겠다 아 윙험빘지 않아 손실 괜찮습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누가 사는게 중요하니까 나온다 오케이 야 총알 좀 아껴라 와 넘었어 안 쏠 수도 없잖아 경계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동시에 나오진 않더라고 두 명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동시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한 명은 재장전 경계할게요 스나이퍼 총알 많으니까 한 번은 괜찮아요 재장전 한 번 또 하고 가면 되니까 다 동시에 나올 때가 됐는디 안 나오네 서서히 가볼까 여기 한번 재장전 아니야 한 번 더 나올거야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지마 얘들아 두 명 있었어 분명히 두 명 있었다고 그치 이 자식 한 템포 늦게 나올 줄 내가 알았으 요즘에 빗나가는 뭐니 맞춰야지 두 명이나 빗나갔네 됐어 자 그러면 좀 전진을 해볼까요 아 총알이 없네 재장전하고 갑시다 오예 뭐지 무랍혀 없어요 경계해 스나이퍼 하나 경계해 주고 재장전 경계 적 소리가 안 들려서 천천히 가긴 하네 소리가 들릴때까지는 천천히 갑시다. 잠보? 잠보? 소리 들린다. 이쪽에 있네.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러면 살짝쿵 아직 괜찮고 요정도? 잡고 섹트 클리어 스나이퍼 살짝 앞으로 스나이퍼 중화기병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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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이쪽으로 스나이퍼 하나만 이쪽으로 각이 안나올 것 같아서 스나이퍼 하나만 이쪽으로 있어 있어 여기 문 뒤기 같은데 한번 때려볼까 미사일을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중화기병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없고 그럼 스나이퍼를 여기 뒤로 이동시켜가지고 각을 볼까 넘어가면 안되고 넘어가면 보일 것 같아요 넘어가면 너무 붙으면 각이 안나오는데 요정도 뒤 중화기병도 각 이쪽으로 중화기 아 긴장된다 항상 엑스컴은 긴장돼 요게 있을 것 같다 우선은 우선 지원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없어? 나가리인데 네 뒤에 있는 스나이퍼를 한번 이쪽으로 없는데 어디있는거야 그쵸? 위층에 있나 괜찮은데요? 저기 없어 전복 중화기 이쪽으로 이동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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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인가 보다 뒤에 있네 그러면 그러면 천천히 가야되는데 천천히 갑시다 적응 나이 안보이게끔 넘어가지 말고요 중화기병은 요정도 여기로 가면은 스나이퍼가 보일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은 안 보였네 다행히도 벤치 뒤에다 숨어야겠다 벤치 뒤에다가 숨어 아 이쪽으로 넘어가는걸까? 요정도 아이씨 아이씨 만개 몇 마디 남은걸까? 몇 마디 남은걸까요? 거의 다 잡았는데 자 봅시다 한번 코너 뒤를 볼까? 있네 기계 갑옷을 입현났네 기계 갑옷을 입현났네 섹토이드 아 스나이퍼는 이쪽은 다행히 보이네 우와 다행히도 큰 놈은 걸렸어 죽여 오케이 치명타 12 나쁘지 않아요 로켓으로 로켓으로 띠를 줄 수 있나 아 로켓이 좀 애매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뒤에 로켓 뒷놈 로켓은 범위가 좀 길긴 한데 차라면 0% 90% 할만한데? Let it go 우리 앞에 있는데 조심해라 맞추면 안 돼 오 뭐야 명사수야